21장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져 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항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마지막 일곱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열두 대문이 있는 높고 큰 벽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강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개씩 있었습니다. 성벽 열두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얘기하던 천사는 금으로 만들어진 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자로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는 참이었습니다.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폭이 똑같았습니다. 천사가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만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는 백사십사 규빗이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쓰는 자로 이 모든 것을 재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호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단황호 열째는 노곡수 열한째는 청호 열두째는 사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열두 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비달에 걸어다니며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에 들어올린다.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